시작인 건가? 시작인 건가? 부족하면 눈이 약해져요 고추는 거니까? 아직 안 좋아지요 뭐 말아야 했나? 네 저희 이제 앨범 작업 다시 들어가는데 담당을 정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총괄 매니저? 비추얼 총괄 매니저? 음악 총괄 매니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자녀끼리 상의를 했다 확인 감사합니다 밝게 나온다 근데 이 색깔이 아 이 색깔이 안나오네 화면에 오늘 휴가 오늘 휴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 휴가 보러 옵니다 어머니 공연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림을 안 그릴 거 같아서 괜찮으세요 미술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벌써 슬슬 갈 시간이 됐네 다 못했는데 토크 형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